빨리 먹자! 사장님이 쭈욱봐! 하하하하하하하 사장님이 쭈욱봐! 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오늘 롱데이인데 우리..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리... 사무웅장이 혼자서 와가지고는 케이크 발견하고, 촛불 꺾고 까고... 그러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, 나 오늘 수고 많았어요! 하하하하하 아, 많이 뽑아야 돼 왜 이게 쉬운거 다 복잡해야 돼 이거 좀 되게 긴 주야 아니, 이거, 큰거 4개만 뽑으면 되지 않나? 어, 아니에요 어, 복다 아, 많은 아니에요? 엄마, CAN I LITE IT? 아, 그거 다 뽑으면 돼 난 4개만 뽑으면 돼 아, 여러분, 은주님과 làm vính 이제야 반짝 zad을 money 이거 안돼요 가세요 갈 줄 알아요 괜찮아? 라이트 담벼리 끊었대 뭘 깜박할까 deck 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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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끝내자 게 Daniel 얘기했어요 빨간게 떨어졌어 오케이 먼저. 여러분, I think.. 어, 에리카 지금 게임 뭐냐?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자랑하는 대중님! 생일 축하합니다! 아빠! 우리 먹붙에 고싶어. 아빠, 너. 잘 못해. I'll do this, okay? Oh my god. 장은 혼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? He's just too excited. He can't keep up with it. No, he came in here and he opened it. He's like his favorite thing. 누가 꺼냈어? 너 왜 이렇게 꺼냈어? 그래hee! . , 吉祥이는 너무 더 빨리 잘라줘. . . . . 진이가 잘라. 진이가 잘라. 진이가 잘라. 이거 하나 줘봐야 해. 나 혼자 잘라. 이거 잘 잘라주는 거 없는데? 민석이가 이렇게 잘 때가 똑같아. 민석이가 화장실 하고 싶은데. 이거 마저 잘라. 딸도 좋아요. 어차피 잘 수가 없어. 나 손실한 거 봤지? 한마디 하면 내가 평생 기억하고 있어. 결국 오늘 사묵장이 안 한 거는 케이크 사오는 거 밖에 없었어요. 사묵장이 안 한 건 케이크 사오는 거 밖에 없었어요. 자희야 다 준비했다고? 그러니까 케이크 사오는 거 빼고는 다 했잖아요. 사묵장님이 케이크 꺼내시고. 진짜 설치. 첩뿌끄고. 노래 부르고. 노란 거는 뭐야? 만드레인 아니에요? 토마토 같은 거 아니야? 포도 같은데? 코마토 아니예요? 아, 모카? 그거? 그거? 안 머려. 너 아직 원은 하지마 사실 사소한 거에 올려줘 영원 씨는 당국을 제일 좋아하는 거 네? 당국에서? 당국에서? 에이스킹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고 When is your father's birthday? Just this past weekend Turn 46 Your father is a cancer? Your father is a cancer? He turned it's his birthday He's a cancer